야, 아 진짜 초변이 남자랑 이렇게 딱 붙어서 한 침대에서 자는 거 좀 약간 설렌다? 이게 사랑의 쟤 불구가 자기야 됐어 뭘 죽이 돼? 쌤 진짜 피곤해서 토할 거 같아 세븐일레븐 알바 잘하는 법 첫 번째, 6시에 일어난다 두 번째, 썬나 피곤해서 출근한다 어 그래 그래 아마 그 담배 좀 놀아, 담배 어, 어떤 거 드릴까요? 이거 줘, 애쉘, 애쉘 저 있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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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옆에 옆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저거 이건 진짜 내가 편했지만 알바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짓이다 아, 불편해 보세요, 짐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진순이래 나아지도 않네, 진순이 그니까, 진순 하루에 몇 개 팔린다고 근무시간 중에 커피 같은 거 먹어도 괜찮나요? 다 먹어도 돼요? 그죠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토스요 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거 주세요, 제가 지금 눈치 주고 있잖아요 미지의 공간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어, 여기서 이제 부족한 음료수랑 술을 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약간 옆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데 이제 사이로 잘생긴 진짜 다 그냥 찍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뭐라고 아세요? 입 딱 찍혀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뭘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세븐일레븐 관악 행운길점 어, 많이 놀러 오세요 계산 하하 하하 아, 네 졸라가 높다던데 저거 망고 뱁씨? 백개의 음료수를 먹는다면 너가 백등이야 황도 복숭아 국물에 탄산 넣은 느낌이야 오토로 대본이 되십니까? 일찍 하십쇼 안녕히 가세요 네 완벽해 완벽해요 앞으로 내가 다닐다닐 지금 으아 편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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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건 다 사가시면 200만 유투버한테 계산 받으십쇼 하하하 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알바에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밥 먹을 때 꼭 이렇게 아무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내 눈에 보세요 백개초모 진질나봐 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뻥치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 진짜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어르신들이 구경아 민원사진을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 이거 막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었다 아, 뒤에 거 뒤에 거 또 이거잖아 그럼 또 이렇게 해서 꺼내요 어떡해 또 계속 꺼내야 없으면 어떡해 오늘 제가 편의점 알바 일 체험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아, 물가 보니까 지구가 조만간 멸망하겠구나 네, 반 3,0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루만 그냥 적응 완료 코비 친구 씨, 안녕하세요 몰래 찍으시는 분가요? 아, 몰래 찍다니요 제가 일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일당은 3분의 1 받기로 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느낀 적이 어? 편의점 알바 분께 죄송하고 지점 바이 지점이겠지만 솔직히 개꿀인데? 진짜 근데 왜 자꾸 편의점으로 옮기는 거 하시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아니야, 저기도 하는 거야 둘 다 하나? 아, 두 군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 GS랑 7 아, 경제 업체를 둘 다? 이거 가능한가요? 하... 비밀 아니에요, 이거? 두... 둘 다 화이팅! 하하하하하ές 치우 망해라! 에이! ...시워해 sec 진정이 여태까지 쓰리잖아 매好啦, Platform 영광이네 그 진짜 옛날부터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글리 캐스팅 하려고 연락드렸었잖아요 crush세요 милли스 아, 제가?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자 브이로그, 뷰티 크리에이터를 구하고 싶다 이래서 하죠. 무슨 뷰티 크리에이터를 구하고 싶다 이래서 하죠. 아직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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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캐스터 한 번 주세요. 재경님도. 브이로그 하는데 짐꾼 필요하다 이런 거 제일 환영이거든요. 만약에 훈련소 가게 되면 훈련소 가기 전에 머리 밀어주세요.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관련된 일절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집 불 끌어 와주세요. 한 번 주세요. 바로 가져와요. 같이 할게요 지민님이. 불 켜고 갈게요. 제가 불 켜면 지민님이 이제 불 켜고. 아 그럼 계속 돈 복사. 오 좋다. 돈 복사. 다음 촬영은 종딩이랑 달리기 시합. 자기 이기면 만 원 주겠대. 자존심 확산해가지고 일단 간다 했거든요. 종딩이? 감히 나에게? 나는 지금 바깥에서 나중에 퇴근하고 달리기 해보실래요. 아 저는 이긴 거 같으니까 이 둘이. 에이 그래도 내가. 에이 그건. 내일도 도와주려고 또 왔어. 우리 친구들 전부 내일 도와주러 다녀. 아니 반갑습니다. 일단 도전자가 누구야? 나한테 맞장 신청한 사람 누구야? 저요 저요. 어 뭐 진짜요? 아니 나 좀 뜬금없고 얼척이 없어서. 일단 받긴 받았어. 달리기를 잘하세요? 아니요. 캐리어 손잡이 먼저 잡는 사람 이기는 걸로 하죠. 중학생이라고 안 봐줘. 준비 시작. 뭐야? 뭐야? 왜 이렇게 허망하게 끊는다고? 저 대투 한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공대생 구독자배 1회 달리기 시작.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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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막상막하 막상막하. 막상막하 막상막하. 야 와 실망이다. 아까 편의점에서 뭐랬어? 너 100m 60m 50m. 너 완전 아까 나한테 막 자신있다 그러잖아. 연예인이랑 그 회장님이 뒤질래요? 왜요? 잘 먹고 왜 다쳐도 일부러 다쳤죠? 아 일부러가 아니라 민무치 씨랑 술 먹었다고 주문했어요. 섭외죠 섭외. 섭외했어요? 확실해요? 본인한테 공대생 채널 나온다고 해서 섭외를 받은 게 확실해요? 그거까지 제가 안 해놨고 술 먹자까지 해놨거든요. 장난치네. 저도 그러면은 강도 산도 바다도 직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 봤거든요. 술 먹다가 가서 화장실로 뛰어가요. 잠시만 기다려봐. 뛰어간 다음에 뭔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파란색 경쟁도 처음 봤어요. 오늘 마지막 캐스트 아니고 이것도 어제 롯데월드가 한 것처럼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건데 무료 개방한다고 스포츠 몬스터라고 되게 높은 곳 올라가서 그래 안 돼. 쑥 내려오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졸라큰 미끄러워져서 분위기 자체가 약간 너무 예쁘다. 신박하고 산뜻해지긴 했는데 농구 족밥이면서 똑같아요. 농구 족밥이요? 워내기 워내기 음료 수내기 오케이. 다섯 개 먼저 넣기. 들어가고 공이 택 쭈가리가 없죠? 아이가 까비 아 진작 손 놓으면 되나요? 못 놓겠다고요. 걔가 놓으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니부터 해보세요. 아 니부터 해보세요. 아 니부터 해보세요. 나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탔어요. 타혈포. 안내면 지금 타혈포. 원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네. 원래보다 더 높아진 건데 최고의 형 같은 경우에는 점검 된 모달로 가시고 아 그래요? 가로선 보이실까요? 네네네. 아 현아 뭐 3살짜리 아기들 하는 코스 나왔던가 저 심장 떼요. 제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드실 수 있으시고 끝까지만 드셔야 됩니다. 아니 올라간 이상 내려와야 되잖아요. 출발합니다. 출발. 우와. 좋겠다. 올라가지도 않았어. 무슨 소리를 질러. 올라갑니다. 1단계인 하윗고양을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스무비 베리는 하윗고양도 지나서 옆에 스텝을 보기 시작했어요. 별로 안 무섭지?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가시는 최대는 비, 대, 차 하나, 둘, 셋, 번지.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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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놔야 된다고, 놔야 된다고. 몇 시간 매달려 있실래? 아이고. 야, 너 처음으로 오신 날을 밀잖아. 여기가 한 바퀴 도는 그넨인갑다. 아니요나. 한 칠 안 한다. 아, 고양시 스포츠 몬스터. 사탕 맛집이네요. 그래요. 네. 고양시 스포츠 몬스터. 고양시 스포츠 몬스터. 고향시 스포츠 몬스터. 사탕 맛집이네요. 그래요? 처음 알았는데 요즘 자주 와야겠다. 야. 야 쇼핑하면 하자. 온 김에. 여기 불쌍가? 여긴 안 돼요. 동묘 가야 돼요. 아 맞다. 응? 투보가 니 옷 사준다 했는데. 진짜로? 동묘 같은 데 가서 니 옷 사주고 싶다 했다. 투보가? 불쌍하다고.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고. 투보한테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의지되든 오늘은 여기까지.